이번 한 번만 다 도와주면 안 되냐? 내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야, 좀 도와줘라 부탁이다 그럼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을게 오케이 야, 우리가 몇 년을 만났는데 안 들어주면 습하지? 친구 좋다는 게 뭐냐? 부탁 좀 할게 만약 이거 해주면 너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탁 내가 들어줄게 그렇게 하면 깔끔하지 아, 진짜 나 좀 살려주라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, 진짜 응? 제발 야, 작년 연말에 내가 너 도와준 거 잊지 않았겠지? 네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라 믿어 와, 어려운 부탁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다 흥 혹시 도와줄 수 있냐? 아님 말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아, 내가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도와줄 사람이 좀 부족해서 고민 중이야 그래서? 아니, 그냥 좀 사람 구하기가 어렵더라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? 아, 그게 혹시 진짜 안 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가 진짜 한 번만 도와주면 아, 아니 강연은 아니고 뭐 진짜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오,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? 네, 잘 알았습니다 제가 좋은 친구를 뒀네요 하하 나중에 봅시다 자막 제공 및 잘 안ụcspeley 가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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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